사랑이가 구내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0일인가요? 그러니까 8월 10일, 9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4개월 전에 구내염이 처음 발생을 했어요. 맑은 침을 질질 흘리고 앞발로 얼굴을 막 긁고 캐캐거리고 피침을 흘리고 털이 갑옷화되고 그런 증상이 7월 10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구내염이 처음 발생하고 어떻게든지 제가 전발침만큼은 안 하고 싶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건 지금도 하고 있고 다 해본 것 같아요. 동종 요법도 해봤고 메가도스 콜라겐 요법도 해봤고 그리고 구내염에 좋다는 인사돌의 주성분인 베타시토스테롤 그 요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안 돼요. 수의사도 오늘 사랑이 보더니 약으로 나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구내염도 초기 같은 경우에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의사 말이 그럼 지금 벌써 4개월 다음 달이면 5개월인데 항생제를 이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계속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발치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 뭐 진짜로 다 뽑아내는 건지 앞니부터 그리고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수의사 하는 말이 자기가 봤을 때는 한 8대 2? 그래서 제가 8이 뭐고 2가 뭐냐? 그랬더니 8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기가 보기에는 8이 그 정도라고 하고 2는 차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치를 하기 전과 후가 다름이 없는 경우래요. 그럼 좋다. 하겠다. 어차피 제가 지금 사랑의 약을 한 달치를 짓는데 약값이 1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한 12만원 들어가는데 12만원 13만원 들어가나? 오늘도 이제 약 질러 간 거거든요. 한 달치. 약값도 무시를 못합니다. 왔다 갔다 기름값도 무시 못하고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약값만 해도 벌써 150만원이 넘잖아요. 수술비가 120만원인데 약값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해야죠.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수술날짜.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날 다음주 수요일날이 12월 20일날이네요. 오전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당장 돈 100만원 구한다는 게 잘 사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뭐 여유가 없다 보니 일단은 뭐 카드로를 받든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받든 해가지고 일단은 해줘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값 들어가는 거 생각하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오히려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은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죠. 하여튼 약 먹을 때는 좋아요. 안 아픈 고양이처럼 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약만 끊으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제가 약을 지난주에 먹이고 일주일 먹이고 제가 쉬거든요. 항상 이제 내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너무 짧게 먹이면 오히려 내성이 더 쉽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해서 일주일을 제가 먹이는데 어제 이제 7일치 돼가지고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그래요.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먹을 때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사한테 일단은 해달라고 했고 전발치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위아래를 다 뽑는다고 하고요. 한 10대 정도 뽑는대요. 거의 아마 다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발 몇 개 남겨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금니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쪽에 많이 염증이 있다 하니 그쪽을 뽑아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뭐 해봐야지 않은 거니까 예.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입원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밥도 없지 못 먹을 거고 그래서 하루 입원하고 입원비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했고 병원비는 어 한 100만원 정도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구내염 진짜 진짜 구내염 괴롭네요. 괴로워. 지금 돌보고 있는 고양이들도 다 길고양이들도 구내염 관련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게 동종 자국이거든요. 여기 털을 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기다가 동종을 했거든요. 동종이나 콜라겐 메가도스 요법이라든지 베타시토스테롤이 아주 도움이 안 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분명히 어 그걸 했을 때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침흘림이 좀 줄어든 거는 맞아요. 침이 좀 흘리는 게 막 줄줄 흘리고 막 온 이불이고 어디고 막 그냥 다 흘리고 다니는 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통종을 줄여주지 못하니까 제가 진짜 발치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관련된 영상 올리고 그러면은 구내염 관련된 그런 뭐 이렇게 세모고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고양이 그 카페에도 가입을 했고 활동을 하는데도 거기 구내염 관련된 글들을 보면 결국은 전발치하고 전발치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고양이들을 보면은 모듀케어라든지 뭐 이런 약제를 이용해가지고 달래주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댓글 보니까 극과 극이더라고요.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전발치하고 나서도 수술 전하고 후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그 구내염이 중증인 상태에서 수술을 한 애들일 경우겠죠. 이제 구내염 걸린 4개월 5개월 차 들어가는 사랑이가 저는 예우가 좋길 바라면서 초기라면 어떻게 보면 또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 5개월 4개월 네 그러니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뭐 천원이든 만원이든 좋습니다. 사랑이 그 수술비에 좀 도움을 주시면 사랑이 잘 수술시켜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제가 끝까지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 또 수의사한테 그것도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 여기 눈물 나잖아요. 결막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약 먹을 때는 결막염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끊으면 결막염 증상이 나오냐 라고 물어보니 코 쪽이랑 안구 쪽에도 지금 염증이 있대요. 그래서 기침 같은 거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보니까 이제 그게 있나봐요. 구뇌염 약이 들어가면 먹을 때는 어쨌든 항생제니까 그게 눈을 달래주고 코를 달래줬나봐요. 근데 끊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다. 그럼 이거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근데 어쨌든 그 통증이 사라지고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것도 역시 뭐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면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전발치 해가지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니까요. 또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빨을 다 잃는다는 거. 앞이빨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 때문에 송곤니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송곤니는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식이라면 치아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세모고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 수기를 올리셨는데 전발치 수술하고 13년 동안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 갔다. 자기가 보기에는 건강하게 살다 갔으니 전발치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라는 식의 글을 보고 그럼 사랑이도 물론 씹어서 오독오독 씹어가지고 맛있게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통증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이니 그 엎질러진 물이라도 잘 담아서 남은 묘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빨리 구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후회도 되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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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낼름낼름 하죠. 뱀처럼 이러다가 퀵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종이랑 뭐 베타시토스테로라고 그 뭐야 저기 콜라겐 메가도스 용법은 그럼 어떡할 거냐 수술 후에 수술 후에 이제 저거겠죠? 완치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면 계속 그 요법은 이어나갈 거예요. 그것대로 좋아지면 그 이후에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해왔던 것들을 끊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달래주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닐 테니까 그때는 이미 전발치라는 큰 산을 일단 하나 넘었으니까 나머지 작은 언덕들은 뭐 그 약값들은 그렇게 뭐 얼마 안 하니까요. 베타시토스테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 구매하면 뭐 큰 통 3개가 뭐 10만 원이면은 한 4, 5개월 먹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가도스 하려면 콜라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콜라겐은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양을 조절해가지고 구매할 거고 동종 같은 경우에도 병으로 구매해서 쓰는데 동종도 한 번 구매해놓으면 구매할 때 한 2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사랑이 혼자 하면은 그것도 한 6, 7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넉넉한 양이니까 그것도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동종은 어차피 지금 여기 콜라처럼 그 나이 많은 고양이 건강한 고양이들도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요. 사랑이가 전발치 수술 잘 할 수 있게 또 수술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수의사는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몸집이라든지 몸무게 오늘 5.8kg 나왔거든요. 사랑이가 몸무게도 많이 쪘다고 그랬고 뭐 모질이라든지 탈수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수술을 받아도 문제없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오늘 잡고 온 거니까요. 사랑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제2의 사랑이 제3의 사랑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 모두 같이 구조해서 꼭 살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뇌염 걸린 고양이는 사랑이가 처음인데 그 그 사랑이를 통해서 구뇌염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병인가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여실히 깨달았고요. 얻은 것도 많아요. 사랑이 덕분에 어떻게 하면 조금 그 구뇌염을 달래주면서 갈 수 있는지도 배웠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지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를 잘 돌봐주면서 앞으로 제가 지금 밥 주고 있는 길고양이들 중에 구뇌염 걸린 애들을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 콜라겐 용법을 좀 쓰면서 포획이 안 되니까요. 걔네들은 그래서 좀 아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 구뇌염 돌봐주시고 계시는 이 영상 보시는 캡만분들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고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라도 하고 의료보험이라도 되잖아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니 옆에서 지켜보시는 집사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뭐 건강한 고양이들 이렇게 돌볼 때는 구뇌염 이렇게 돌보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아프네 돌보나보다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 약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구뇌염이 뭔데?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구뇌염 걸린 고양이들 돌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절단되거나 더 극단적인 정말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정말 배변을 직접 손으로 받아내는 분들도 정말 계셨는데 물론 그분들도 존경하죠. 구뇌염 걸린 고양이들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저도 캡하지만 그런 캡만분들 보면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뭐라도 정말 따뜻한 커피라도 정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냥 그 고양이라는 그 구뇌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었다. 힘들다는 말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안 되더라도 수익의 얼마는 꼭 그런 분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제가 받은 만큼 또 돌려드려야 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돈 때문에 구뇌염에 걸려가지고 정말 아파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또 그걸 지켜봐 구조를 하지도 못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캡만 캡파분들을 나오지 않게끔 우리 선배 캡만 캡파들이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병원비가 무서워가지고 아픈 고양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세상을 맞이해야 되냐 나라탓만 하고 정부탓하고 이것저것 핑계대다 보면 죽어가는 건 고양이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어떤 뭐 정말 조그마한 협회라도 만들든지 아무도 뭐 나서지 않으니까요.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구내염 치료 개라도 하나 들든지 어떤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횡령하지 않고 좀 정말 돈에 눈이 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갖고 말이죠. 왜냐하면 돈이 연관이 되면 결국은 다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타락하고 돈맛보고 횡령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아 참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습니다. 존경한다고요. 캔만 캐파분들 존경하고 지금도 음지에서 정말 밤낮으로 특히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밥 주면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밥 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타박하고 몇 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모자에다 랜턴 들고 머리에다 달고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진짜 이 추위에 한두 시간씩 걸어 다니시면서 밤에 이렇게 길고양이들 밥 주시는 거 보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고 우리 모두 정말 그분들 정말 이렇게 후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의 근황 또 수술 이야기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